아멘 이거 하나 더 말하는 건가요? 예. 쓰레르 가서 달아줘 네.. 이거 둘 다 말해 오늘 아침에 도착 하나 더 말하는 건가요? 하나 더 말하는 건가요? 다 말하는 건가요? 걷고가 갔을 수도 pedestal, 하 reduces 눈으로 뺏기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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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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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검수